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치입니다 지금 구이치토의 사당 앞에 서 있고요 여기가 보상이었나 여기가 절벽의 시련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여기도 축복이네요 전에 갔던 데가 바로 옆인 게 있는데 착각을 했었나봐요 뭐 축복이니까 바로 나가면 되니까 편하긴 하네요 사당 39개 사당도 깼으니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겠죠 계속 30%대였었는데 32.52? 별로 안 늘었네 아무튼 여기 지금 지났고 여기 어디야 쇼라하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가자마자 뜨거워서 링크가 죽을라고 하겠네요 무게가 타오르긴 했는데 쇼라하의 사당 죽을라고 안 하네요 신기해라고 무게가 타오르긴 했는데 자 이번에는 푸른불꽃 지라는 미션인데 저건 뭐지 위쪽에서 뭔가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건 뭐 이건 뭐 분류로 일하고 있는 거 같고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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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닥에 있는 건 안되라 자 일단 횃불이 있네요 버릴만한 불쏘시기가 일단 없는데 보물상자나 보죠 또 왕가의 활이야 자 왕가의 활 중에서도 어... 얘가 새것이 아니고 일단 얘 버리고 죽죠 근데 얘 이걸 왜 지금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검요법을 이미 쓰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가려려려니 하고 있는데 자 일단 횃불을 들고 여기까지는 올테니까 여기 3개 세트로 있네요 화염의 창도 있고 화염의 창을 일단 버리고 횃불을 들고 내려올게요 가디언 랜스말고 횃불 히히 흠 흠 불안한데 저기 지금 스위치처럼 보이거든요. 공무상자 따로 없었고 왠지 여기 획불 들고 절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기 이거 멈추는 거였어 그러면은 그냥 가디얀넷을 버려놓고 백불 들고 오자 백불 들고 오자 이거 되나? 안 되나? 이거 때문에 지금 고민인 건데 애니 하나밖에 없는 횟포를 내동댕이 쳤다가 못 주울까봐 일단 넘어왔습니다 뭔가 오나보네요 오는 건 아니야? 파란불꽃 불 붙였어요 불 붙인 거 저기 있는데 일단은 가디언 렌스 버리고 가야 되겠네요 왠지 여기 스위치 누르면 위쪽에서 조 녀석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역시나 아까 실루엣을 봤기 때문에 다 한방짜리 녀석들 화살 몇 개 남았지? 33개? 화살도 보여야 되는데 거대의 고어 하나 화염의 대검이네요 네 지금 갖고 있는 화염의 대검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바꿔주죠 그리고 횃불로 지금 올라오는 거 잠시 후 현재 오니? 불 붙여서 불이 세 개나 있지? 불안한데 아 여기 또 애플이네요 양쪽 다 끄는 거 아니에요? 안 끄네 바닥이 용암이고 다음 애플은 두 개가 동시에 켜져야 될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음 됐네 아 근데 저 그 위쪽에 횃불 불이 안 붙어 있어서 화살로 묻히고 보자 저기 보물상자 먹으면 돌아올 수 있으려나? 아 있겠죠? 있으니까 해놓겠지 아 자 실버루피 얻었습니다 일단 일단 멈추고 아 아 아 아 아 아 참고로 지금 타임록 타임록이 지금 업그레이드 해놓은 거라 꽤 성립이 좋을 거예요 어 떨어질 거예요 아 숲에 사는 날 그거 별로 안 좋은 거 그냥 자 그 다음에는 화살이 좀 아까우니까 스읍 그냥 칼로 잡아야 되겠네요 가디언 라이프 36자리로 어? 여기 왜 불이야? 자 지금 바닥에 가디언 랜스 가디언 엑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던지고 가디언 라이프 20이네요 플러스가 나죠 랜스 세팅하고 바닥에 V 좀 붙여볼게요 어? 고드에나 다 먹어야지 여기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지필하고 있었으니까 뭐지 여기 또 공의상자 아까 가디언이랑 싸울 때 쓰라고 있는 거였나? 자 지금은 여기 길을 모아서 가운데서 아이고 오는 길에 다 써버렸네요 이런 애매해요 지금 됐다 됐다 조금 귀찮은 그래도 오랜만에 퍼즐 푸는 재미가 꽤 있네요 자 링크가 타 죽기 전에 다음 지금 지금 시모 이토세의 사당 꼬론시티 위에 있는 데죠 이동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도 미니챌린지 안 깬 것도 있고 사당 은 탁 찾은 거 같은데 일단 뭐 다 찾아보고 계속 해보면 되겠죠 자 타 죽기 전에 입장할게요 흔들리는 불꽃 흔들리는 불꽃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바닥에 불꽃이라고 뭔가 있어요 이건 안좋네요 또 이거 앞에만 타는구나 앞으로 빼야되나 됐다 일단 장착이 있으니까 뭐 넘어왔는데 넘어왔는데 여기는 불꽃이라고 있네요 바위크래셔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불만 붙이죠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끝이야 끝이야 얘는 왜 불이 안 뭐 없나 불빛을 하고 있으면서 뭐 없어요 가디언 나이프 이거 쓰고 있었죠 나이프 됐고 어 보물상자 나이프 나이프 다이 갑자기 다시 걸어 볼까 걸어보니까 아 뭐야 여기 별이 왜 있어 보물상자 안 열고 온대에는 표시가 따로 나는 건가? 남아있다는 표시가 뭐 따로 있는 걸까요? 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열쇠 없죠? 어딘가에 보물상자가 남아있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저기 문도 열어줘야 되고 지금 있는 데는 표시가 아직 그대로인 거 보니까 보물상자가 먹으면 보물상자 표시가 있나봐요 뭔 차인지 모르겠네 이쪽에 보물상자 또 있어? 너르마살 이렇게 자 일단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길을 모르겠어요 여긴가? 구슬을 이쪽에서 이렇게 떨어진 건데 누르면 뭐 나오나? 구슬은 이미 아래로 떨어졌고 아 여기 없구나 자 보물상자 하나 더 열쇠 얻었습니다 어디지 지금? 제가 다 헷갈리는 길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?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? 아 여기 있다 불안한데? 얘가 있고 쟤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뭐고? 이 스위치는 뭐고? 뭐지? 뭐지? 아 아 아 아 아 자 일단 뭔지 감이 안 잡혀서 하던 대로 하긴 했는데 이 위에 스위치랑 저거랑 연관관계는 모르겠어요 원래 여기 둘러서 나오면 화살 쏴서 뭐 떨어뜨리고 그러라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아랫방은 들어왔던 방인 것 같아요 아 저기서도 원래 화살 쏴서 불을 떨어뜨리고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건가 천장을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밖으로 나가고 있구요 자 밖으로 나가고 있구요 이동 해야죠 다카 카헤사당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축복이길 빌어봅니다 축복이 아니면 그냥 마무리하고 끝날 거예요 자 지금 내부로 진입 하고 있습니다 채공 시간이라는 미션이 있네요 그럼 다시 나가서 끝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